10편, 19편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제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10편, 전도서, 아가서는 쉽습니다 10편이나 전도서나 룩기 같은 건 해나가면 되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걸 그리소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소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10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편, 19편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는데 이 자연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들어서 일반 개시다, 일반 은총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해, 달, 별, 공기 이런 것을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 일반 개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 개시는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 개시에는 예수 그리소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특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개시 예수 그리소를 제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고 특별 은총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므로 그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경계를 받고 다시 자기의 죄를 고백해 나가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10편, 19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0편, 19편 1절부터 7절 했는데 한번 빨리 달리고 나머지에 나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궁창이 하늘인데, 대기권인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 그리면 예수 그리소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대기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97편 6절 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소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늘이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면 백성이 영광을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다 그 얘기죠 하늘도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한다 그리고 10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을 봐가지고 예수 그리소를 볼 수 있나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연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금 뭐가 전해지고 있어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뭐예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죠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3절 그들에게는 날 밤에는 언어가 없어도 소리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지식은 그 소리는 그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해요? 19편 1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소리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정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의 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미 나도 19편 4절에 온 땅이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증거되어 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되어 주는데 듣지 아니했고 듣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살로니카 전서 1장 8절 보세요 천나 모르겠네요 대살로니카 전서 1장 8절 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8절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살로니카 전서 1장 8절 보라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대살로니카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대살로니카 뿐만이 아니고 마게도냐에도 아가에도 들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금이 주의의 말씀이 복음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유대와 그렇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을 건너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천교들이 넘어와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죠? 들어가고 아시아로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로 들어가요?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리아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갈 거죠? 예, 저기 뭐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땅끝이에요 시작돼서 시작한 대로 들어가는 것이 땅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나라에도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지는데 많은 무리수는 아니다 초대교에서도 유대인들도 믿었었으니까요 사실은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학자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5절 보세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랬습니다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지금 변경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자연계시 해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랑 그림은 예수 그리스가 우리들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은데 예수 그리스가 무엇으로 오실 거예요? 헬스로 빗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라기설을 통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것을 이미라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해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있다 해는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를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가 뭐라 그래요? 5절에 19정 5절에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싸움하는 장사 그렇게 얘기해요 장사가 아니라 장수 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가 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죄값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말며 그것이 하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거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이 오면 그 선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어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받아서 믿음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므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를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온다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꾸 들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쌈박해요 왜? 좋은 얘기 하거든요 들을만하죠 싫은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아닌 것은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론 같은 거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 찾아갈 거 알파코스니 셀모케니 다 그게 그거예요 지금 다 없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 찾기보다는 직접 다이렉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셔야 된다 그 얘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그러면 해 예수 그리스가 영적인 싸움 십작에서 보금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로서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 보금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나와서 저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무엇을 증거할 거예요 보금을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온기를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기다 그 얘기는 해를 인하여서 해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를 벗어나서 인간의 행위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의로운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예수 빼놓는 것은 그건 종교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저번 주에 했어요 자 7절부터 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우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우와의 율법 그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시편이니까 구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임으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신대요? 장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편을 통해서 구약성경에는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증거하지 않고 뭐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와의 율법 그러면 여러분 시편 19편에 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 또 하나님이 있던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었는데 그래서 시편 19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7절 하나님의 말씀 여우와의 율법에는 무엇이더라? 하나님은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여우와가 있어요 그러면 여우와 그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이미 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그래서 아당과 하가 우리의 조상이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불순정하는 죄인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단 귀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뭐 갖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게 했단 말이죠 죄를 짓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어졌고 영생이 있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랬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다네요 그렇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제시하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함으로 말며마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둔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주므로 우둔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의림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교훈 그래서 윤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고 죄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이 정직하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심령에 모여 우리의 영혼이 기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림버서 율법 지켜야 된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1.1의 10개명 첫 번째 개명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붙잡으셔야지 오늘 율법을 향해서 돌아가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니까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그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개명은 그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규례와 몇 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순결화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래서 눈을 밝게 했다? 그럼 예전에 어떠 때 했대요? 눈이 어두웠다? 소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을 고쳐줬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말며마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어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영생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동일해요 여와를 경애하는 도 그랬습니다 아까 시편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애하는 것이 너 갖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많이 갖다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교회에다 많이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도 못 드리고 돈이 없어도 못 드리고 이래저래 어쨌든 못 드리잖아요 마음껏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경애해요 여러분 율법들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예요? 경애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할까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가 경애하는 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와를 경애하며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극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용사함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이 땅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을 때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까지 영생의 세계까지 그래서 여와의 귀래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부약성경에 모든 율법 5만 가지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약에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며마 여와의 귀래는 어떻게? 확실하여서 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단 거예요? 일반 게시를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요 정금보다 더 난 거래요 금이 이 땅의 부, 재력, 권력 하여튼 이 최고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금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뭐예요? 꿀과 송이 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게시한 예수 그리스도 7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여와의 말씀, 여와의 율법, 여와의 즐거, 교훈, 개명, 경이하는 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금보다, 돈보다 더 기한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꿀과 송이 꿀 최고의 맛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잠깐만요 물 좀 먹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더 사모하라 그렇게 금보다, 돈보다 쉽게 말하면 돈보다, 물질보다 무엇을 더 사모해야 돼요? 예, 일반 게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 게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늘 살아가면서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죠 성경에서 예수 증거하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예수 먹을 때마다 예수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믿음의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로 충만한 자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인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개시 일반개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 증거한 것만큼 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기 있으니까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아요 세상을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거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밀어주겠어요? 훈련이나 받으시죠 연단이나 받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그럼 다이시 고백해요 무엇을 경계로 받고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게시했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로 특별 게시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로 경계를 받아요 교훈을 깨닫는다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을 붙들므로 상이 크니라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시 시편을 향해서 많이 기록했던 것은 정말 어릴 때서부터 소년 목동이었을 때부터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여우와 이름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자였어요 그리고 다이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안에 이뤄지므로 그 언약대로 모든 나라 이방의 나라를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굉장히 많은 자였죠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이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시 무엇을 해요?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우 하나님을 경계했고요 그 말씀을 교훈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킴으로 때마다 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 구원이 있었던 것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상이 크니다 그렇게 그 상의 큼을 어디로 얘기해요? 영혼의 세계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상에 대한 것이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서울로 공부하러 다녔을 때 그 목사님도 정말 뭐라 그럴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면 당신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보고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한 번 언젠가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설교를 할까 그래요 천국 가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같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밖에는 질 것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천국 갔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국 보내주셔서 간 거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 한 분 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 종으로 해서 내가 상급이 더 많으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다 상급 때문에 지금 상급 쌓느라고 하다니잖아요 그렇죠? 암병 걸렸어도 좀 있다가 죽을 거니까 뭐 상급 싸라고 상급 싸라고 큰 교회예요 상급 싸라고 어디로 가래요? 기도원 식당에 가서 일한다 하잖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에요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주일날 설교에 한 번 해드릴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상급이 있다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삶 그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거를 많이 증거하지는 않는데 상급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았더니 건강으로 이렇게 상급이 걸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상급으로 가세요 천국은 이미 구원 가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무엇을 영원의 세계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어디 있어요 허물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망했어요 제사 열심히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열심히 제사드리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자기네들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은혜가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은 생명으로 나타나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안에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일주일 일하시다가 여러 옷을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산자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구마 쑤셔바 이런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왜 목사 되셨어요? 주일날 어디가다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깨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을 잘 지키게 되어졌다 그래서 주일 잘 지키라고 막 당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다른 사람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수시로 안 나오는 사람도 많던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되지 않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요? 허물을 능히 깨닫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일반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일반 개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 개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우린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밑둑 끝없이 나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건 뭐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건 인정도 하지 않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그냥 깨달았다고 떠들어야 그건 여러분 떠들음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에는 법을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율법을 지켰다 그 얘기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더니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율로운 자인 줄 알았대요 살았더니 계명이 자기에게 율법이 자기에게 쏙 들어와 보니까 십계명 어디까지요 마음의 탐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마지막 절에 탐심은 우상승배님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이르렀을 때 자기는 그때서야 죄인인 줄 알았다 그 얘기죠 계명이 내게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난다 하더라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율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계명이 싹 내 안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서 빛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비춰보니까 마음의 법까지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어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싹 들어오니까 어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죄값을 인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루두루 인간의 역사 구약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 밖에는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구약성경에는 윤례와 규례와 법도와 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거 우리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킬 이웃에게 뭐 잘못하면 400, 500 배상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줄 거냐 오실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위해서 죄값 치러주고 우리 살릴 것을 뇌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죽였다 쳐봐요 어떻게 하다가 남이 소를 죽였어요 근데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값 지불해야 되는데 속값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제값을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 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누가 와서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값 지불할 거 대신 지불해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지불할 만한 능력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 의로운 생명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지도 못하고 내 책값 지불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럼 누가 오셔서 대신 지불해줄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불해주셔서 예수님은 죽고 여러분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뭔 얘기예요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숨은 허물 내가 예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다 그 얘기 근데 개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마서 7장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고 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무엇으로 찾아와요 율법 개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율법을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오므로서 우리를 쑥이고 그곳으로 누구를 죽였대요 사도 바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율법 바리세인 부자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야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메서 또 상에서 빛으로 오시잖아요 복음으로 만났다 그 얘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왔다 그 얘기죠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보겠어요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소 그 빛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조명이 왔을 때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도 못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석제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벗개 뚜껑에다 못 쏟아요 어린 양의 피 쏘듬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그때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 히브리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3절 보세요 또 주의정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범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범죄 그러면 고범죄는 뭐냐면요 고범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육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육이라 육신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건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육신이 있어서 이것을 이겨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알면서도 이걸로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도둑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짓는 죄가 자주자주 고범죄 짓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했으니까 내놓으십시오 4일 금식했지 않습니까 3일값 내놓으시라니까 그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드러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으로 그거 진짜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 아 그러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겠구만 그냥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실 거야 하실 거야 그런 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심장 폐부를 살피셔서 믿음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입술의 고백은 안 받으셔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보금이 예수 그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며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죄 용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네가 이기지 못해서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짓는 죄까지도 짓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기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벗어났거든요 우리는 벗어난 죄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의 살으심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다 그 얘기죠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래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산자가 되어줬고 의롭다가 되어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괴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산자로 여겨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길 찌어다 교회에 가방만 들고 다니면 뭐 하느냐 다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죄 문제 끝나고 사망의 문제 끝나고 귀신의 문제 끝났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생명만 역사할 거예요 은혜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찾으면 우리의 영혼 강권해져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져요 평안한 일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조차도 뭐 괜히 굳이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 아느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오장육법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이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한 거 그래서 제가 로마서 오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우리 겁니다 그거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뭐요? 마태봉 오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국 가지고 하셨는데 그 천국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이제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은혜 아래 있어요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우리 간대지 못해요 이제는 뭐예요? 은혜 아래 있어요 생명 아래 있어요 은혜만 역사할 거예요 생명만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18절 18절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16년 전에 해 줬는데 이거 우리가 안 붙잡으면 뭐 믿는 거예요? 네? 뭐 믿어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어 죽으신가 부활 의로움 그거 한 가지 믿으면 된다 그 얘기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났어요? 구약엔 양잡아서 벗어났을 테고 하나님의 여우와 언약을 통해서 벗어났을 테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미 나도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나의 반석이시면 나의 구석자이신 여우와요 어떻게 벗어났대요? 다이세 반석 다이세 구석자이신 누구예요? 여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우와는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9장 1절서부터 6절을 통해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특별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함으로 말며마 오늘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그것 가지고 다이선 일병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애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을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오늘 내 안에서 그 생명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만큼 풍요러워지는 거예요 물 한 컵 먹으려면 한 컵 한 입 먹으면 한 입밖에 내 물이 안 들어왔어요 꿀꺽꿀꺽 두 모금 먹었으면 두 모금밖에 내가 생숙이 안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고 차고 차면 그 사람은 은혜가 풍요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풍요롭지 않아요 이건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예수 오셔서 2016년에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것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귀신 떠났다니까요 제 문제 끝났다니까 사망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오 그 한 분을 가지고 소망하시고 그 구원을 치료를 회복을 우리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